이런 일도 며칠이면 끝날 겁니다. 며칠 후면 조연주 저 여자가 이 세상 뜨기라도 한대요? 애초부터 저럴 생각으로 우릴 다 속였던 거 아니에요? 공개적으로 개망신이라. 그거 안 됩니다. 연주 씨 담보로 그런 도박은 못합니다. 제 몫의 복수도 있는 거니까요. 어떻게든 그 도박판에 앉게만 만들면 내가 무조건 자백은 받아낼 수 있어요. 내 눈앞에서 죽여야겠다고 했더니 딱 죽지 않을 만큼만 타셨나 보네. 말했지. 두 번은 안 당한다고. 말했지.